일단 여기서 미미누가 있어요. 뭐하냐 뭐해서 하냐. 여기서 그 바니가 등을 돌리자. 이게 이제 임재범식 운영이라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 아 불안. 얘가 불안하네. 매년마다 전기 고연전을 하는데 이번에 여러 카메오가 좀 참여를 했고 일단 저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저를 좀 찾아보시고 고대가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힙합. 이쪽에 고대가 굉장히 강성합니다. 이런 하이 문화의 고려대회를 못 이겨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백문이 불혈기니라고 한번 보시죠. 미쳤습니다. 고대에 거기 있다 들어. 보시죠. 봐라 이 새끼들 빈빈. 네오미도 뺏기는 스투. acting like trippy and fancy. 넌 코로나 빨어 네 꿈. 아! 너네랑 존나 못해. 너네랑 너네도 왜. 하이. 아. 아하. 밟아버려 그냥. 아하하하. 자 여기까지. 와. 자 일단 고대의 심층분석 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연고 TV 일부 멤버와 미이미도가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 영상의 뭔가 신스틸러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킬리코모르 굉장히 유명한데 매년 이제 연대를 개발하는 곡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거리. 일단 거리 라는 제목 자체가 안함 갱쉣. 우리가 모여서 헤쳐나가겠다. 연대. 길을 비켜라. 약간 이런 감성이 제목에 담겨있다. 어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봐라 이 새끼들 빈빈. 네오미도 뺏기는 스투. 일단 저는 훅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졌어. 이미 게임이 끝났다 봐.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정말 그 독보적. 이 김봉경 이 친구가 대단합니다. 진짜. 빠자 이 새끼들 핀피. 저는 진짜 핀피인 줄 알아. 님비하고 핀피 현상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저는 그래서 사회적 문제까지. 핀피까지 저는 드립추었는데. 핀피가 아니라 핀피입니다. 핀피. 그리고 얘가 갈고리가 미쳐 이게. 이게 뭐냐 오믈렛 만드는 게 미치겠냐 이 손이. 이게 거의 관절이 하나 빠져있는. 이게 너무 간지가. 이걸 이렇게 간지 있게 어떻게 이렇게 볶음밥을 볶을 수가 있지? 일단 여기서 미미누가 있어요. 뭐하냐 거기서. 야. 아니 뭐하냐. 저한테 복면을 쓰라고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중에 제가 의사 역할로 나오는데. 저 복면을 써다가 벗는 거야. 복면을 쓰다가 벗는 건데. 이게 콘티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복면만 여기서 쓰고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저 복면이. 왜냐면 나중에는 제가 그냥 마스크 쓰거든. 원래는 약간 우리가 마미손을 예상했거든. 마미손이 아니라 닌자 어세신이 됐어요 지금. 갑자기. 진이거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 닌자 어세신 스킨이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바텀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참고로 왼쪽 여자 두 분이. 저 보자마자 사인을 달라 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저를 알아봤어요. 에? 감사합니다. 이 친구 일단은. 머리 스크래치가. 거의 쇼미더머니 5. 명비입니다. 저는 이 머리를 보는 순간. 염색까지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맨 뒤에서 역시나 진은 계속 지켜보고 있죠. 여기. 여기 지금. 얘는 지금 눈싸움 하나요? 그러니까 주아님은 지금 눈싸움으로 지금 거의 지경이. 지금 보니까 약간 리플에 최바태님을 좀 닮은 것 같기도 인정? 어. 저는 지금 이때 굉장히 덥습니다. 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유셔죠. 이 보면은 여기 지금 입술이 도드라져있거든요. 입 벌린거야.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손동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켜놨어.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손동작이 뭐냐면. 요게 이제 Y에요. 근데 요거가 요렇게 되면 안함. 그러니까 이게 Y가. 연세대를 상징하고. 요게 이제 안함으로 고려대를 상징해서. Y를 꽂아버리겠다. 이걸 제가 알려줬더니. 이러고 앉아있었습니다. 얘는 Y라고 얘는 A가 됐어. 아니 이거 뭐냐 얘. 이쪽 손가락에도 숨어져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얘는 놀이동사에 지금 사진 찍고 있네. 알려준 게 지금 오작동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 원래. 와 일단 훅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신인 감성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대중성에서 밀릴 수가 없다. 이 친구가 지금 테라 회장입니다. 이 친구는 머리가 졸라 짧아. 이유가 뭐냐. 곧 군대 가요. 곧 군박이 때문에 머리가 짧은 겁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음을 확실히 높이면서. 분위기 잡아주고 있죠. 너네 DP 라인인데. 군대는 본인이 가야 돼요. 너네 DP라고 드립쳤는데. 군대는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금 오게 튄 것 같습니다. 야 이 춤은. 야 이거는 씨. 깡깡을 쳐버린. 여기서 씨. 깡깡까지 나오고. 얘는 진짜. 몸 자체가 힙합이야. 근데 사실은. 네 명의 주인공 중에. 이 친구가 가장 신스트릴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비춤. 윤비춤. 영비 플러스 윤비까지 갔습니다. 이 친구. 여기서 그. 바니가 등을 돌리죠. 진짜 정확하게 등을 돌리거든요. 저는 이제 뭔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재범식 운영이라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 아 불안. 얘가 불안하네. 불안한 눈빛과. 임재범 노래로 이어지면서. 너를 위해 감성이 좀 있다. 이걸 좀 우리가 발견을 했어야 됩니다. 얘는 영화관을 따로 빌렸네. 그래도 고대가 찢었네. 댓글을 확인하죠. 솔직히 촌스러운데. 이게 지금 댓글 알바. 연대 댓글 알바인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고대생이 빡쳤죠. 뭐라는 거야. 그니까 고대의 곡이 지금 거의 시즌 1, 2.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이 1, 2, 3하고 4, 5, 6 감성이 나뉘듯이. 테라 곡도 감성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명이. 여기서 의대의 꿈을 이뤘어요. 20수에도 의대를 못 가는데. 지금 테라 곡에서 의대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건 정말 그. 놀랍죠 사실. 어 이분은. 신스틸러로 지금 댓글에 조명이 되고 있는데. 방금 나온 친구 누나예요. 진 누나입니다. 아 여기서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가는데. 심의 규정 때문에. 연날리기 연이 안 올라옵니다. 동작까지 했는데 얘가.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잠깐 이거까지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자체 심의까지 지키는 이런 모습. 얼마나 고대가 여러분들.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인정?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설계가 돼 있었어. 너네를 존나 못해는. 녹음을 했습니다. 제 실제로 제 목소리가 유일하게 들어간 파트고요. 요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아 나 여보세요. 약간 속삭이는 것도 있어. 여러 버전이 있었는데. 결국 이 버전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잠깐만 이게 실제인가요? 얘가 실제로 연대하고 고대 동시 합격을 했는데. 연대를 버리고 고대를 왔네. 이 친구 이름이 정예인이거든. 이걸 버리고 지금 고대를 왔기 때문에. 이걸 못 이기네. 이게 진짜 킬링 파트네 여러분들. 어. 와 나 연대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정말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거의 오징어 게임급이야. 여러분은 고대를 가시겠습니까? 연대를 가시겠습니까? 미미도 손금까지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지금. 머리 수치 자칫 정말 저쪽에서 뒤쪽으로 더 넘어가면 수치 없는. 그 정수리 구간이 나오는데. 딱 저기서 잘린 게 다행입니다. 굉장히 또라이적인 면모를 고대가 잘 보여줬어. 뮤비가 굉장히 단단했어요. 우리 컨셉은 광기. 광기에 사로잡혔고. 연대랑 비견이 된다고? 거기서 빡칠 수밖에 없는 거지. 약간 이런 감성. 고래학교 테라의 거리였고요. 미누님 검은 복면 사이로 보이는 살색은. 정수리를 형상화한 건가요? 네. 입 좀 담아주시고요. 고대 댓글. 저도 안 썼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마디 도전합니다. 오케이. 찢었다 테라 항상 너무 멋있어. 노래 잘 만들었다. 와 첫 벌스 보고. 뭐야 얘. 근데 시즌 7이 넘치면 좀 아쉽다. 야 뭐하냐. 와 무슨. 방구석 원선 뭐야. 아 평론의 머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니 테디님 나오고 나서. 비트랑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면. 진짜 개 찢었다. 비트. 나는. 나는 임마. 거기에 혼틈탈. 아. 좀 안 어울리긴 했지만. 야 잘 어울렸잖아. 뭐가 안 어울린 거야 지금. 다 신스틸러라고 하는데. 왜 너만. 그래도 간지 폭발 테라 고려대 가고 싶다. 이 서울대잖아. 와 능욕을 해버리네 여기서. 뭐하냐. 잘생기고 음악성까지 성적까지 갖춘 테라와 모발을 갖추. 연대생이네 고대꺼. 연대가 인정했어. 아 이렇게 격렬하게 디스다 하고 싶은 점은 처음이네. 올해도 국어가 발목을 잡고 안 놔주는구나. 재수 파이팅 하시고요. 호랑이는 독수리를 찢어. 그렇죠. 독수리가 아무리 와봤자. 호랑이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 자 일단은. 연대곡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자 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 달시가 박혀있죠. 연대도 어? 연대도 복면을 쓴다고? 이거 좀. 자 일단 연세대 한 번. 느낌이 좀 아예 다르네. 약간 진짜 연대 스타일 고대 스타일하고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건 좀 칭찬해줘. 십발이 찰지네요. 이걸 나 이렇게 한 사람 처음 봤다. 솔직히 찰진 건 인정. 파이브 스타드? 파이브 스타드? 아니 5성은 전데요? 디스전에서 지는 게 뭔지 알아? 용 많이 쓰면 저 이거 인정? 이거 맞잖아 얘들아. 용 많이 쓰면 지는 거야. 이거 팩트야 여러분들. 용 말고 아주 슬기롭게. 아주 간접적으로 디스를 해야 되는데. 어떤 펀치라인. 펀치라인. 고연전에서 연을 날린다던가. 이런 식의 드립들이 있었나요? 이걸 보셔야죠. 어? 너는 땅 노에 난댄 한문철. 야 이거는 잠시만. 야 씨. 야 이거 좀 빵 터진다. 어 이거는. 뭐 우리가 힙합씨 이런 게 있죠. 뭐처럼. 너는 뭐 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교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파이트클럽 많이 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DP, 파이트클럽, 오징어 게임까지. 최근에 유행하는 거 다 갖다 박았어요. 어 잘생긴 잘생겼네. 음 잘생겼네. 어디까지 걸어다니지. 이거 왜 자꾸 걷는 거야. 이거 병보야? 바로 이곳에서 저희는 범인을 색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스가 여기 있다를 지금 부하 직원한테 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추적한 사람들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달씨. 달씨는 분량이 많대. 야 나도 좀 분량 좀 많이 해주지. 아 씨. sky is blue. 그 사이 K is on. 아. 스카이가 하늘인데. 왜 거기에 K가 있냐 이거야. 고려대는 파란색이 아닌데. 오. 상상력이 부족하네. 야 하늘 노을 끼면 주황색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과네. 문학적 감수성이 전혀 없으셔 이 친구는. 랩 쓸 때. 아 잠깐만 자씨. 본인이 쏜 거 아닌가. 이거 뭐야 배틀그라운드. 아니 약간 본인이 쏘는데 왜 자기가 죽지? 아 뭐야 이거. 외비 얼굴이면 너네 오징어 게임. 외비 얼굴이면 너네 오징어 게임. 야 말 다 했어 인마. 얼굴 공격하기야. 야 내 쌀이야. 아 얼굴 공격을 하네. 스토리를 좀 계속 해내려고 하면 재밌는 뮤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청산가리라는 거야? 저. 와. 달씨가. 좀. 굉장한 신스틸러 역할을 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확인해보죠. 이동환 개코 이센스 버블시트. 이 친구는 디스를 하는데. 이걸 지금. 지금 개코 이센스 버블시트. 빈 지노에. 지금 어깨와 나란히 한다고 이동환씨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 듣기는 연대가 짱이네. 아 강병현씨 진짜 히발못이네. 아 좀 아쉽네요. 강병현씨. 김유신 웨이리 섹션 댄스 댄스 댄거. 허민규씨. 김유신이랑 절신이야. 이 둘이 졸라 절신이야. 강원도 여행까지 다녀온 것 같아. 친구들 막 유튜브 나와 막 응원해 줄래요. 와 찢었다. 와 너무 예뻐.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친구들 다 댓글에 인정? 연구티비 댓글 한번 봐봐요. 연구티비 댓글 다 똑같음 키키. 연구티비 장사 잘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아 나 진짜 뭐라 남기지? 너네 랩 줬나오. 안 되지 얘들아. 왜 그래 나 연대 대자보나. 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트위치 투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진짜 뭐 고대 이거 싹 빼고 제대로 투표해주세요. 진짜로 나 때문에 고대할 필요 없고. 고대는 1번. 연대는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현전 뮤비를 통해 본 민심의 향방은 고기였다. 다! 7대 3으로 고대의 압도적 승리.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힙합은 어디다? 5대나. 힙합 고현전 뮤비 맞춰봤습니다. 일단은 저도 또 등장하는 연구티비.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 류. 헤라까지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니까 선생님 분들 많이 볼 것 같은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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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지시고요. 고대. 연대. 이번 정시지원때. 이 결과. 반영해서. 정시까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바. 이수인. resses, 생일.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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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